야, 팔짱 껴. 가자! 아, 빨간불이구나. 곧 고3이 되는 박혜진입니다. 엄청난 점이 진짜... 삶에 활렸어. 정승환을 제일 좋아해. 떨려서 아무 일도 안 나올 것 같아요. 어떻게 설명할까? 날 보면 떨리는 나를 멈춰 자렸어. 짠! 깜짝이야! 소아! 아, 나 알았지? 나 알아? 나 알아? 안녕하세요. 혜진이 맞지? 어, 맞아요. 감사합니다. 너 나랑 동갑이야. 우리 친구야. 안녕. 안녕. 여기 와봐. 고마워. 뭘 고마워? 응? 됐다. 쭉! 옳지 잘한다. 됐어? 아, 따뜻해. 어, 됐다. 야, 팔짱 껴. 가자. 이게 무슨 일이지? 내 어디가 좋아? 키가 크고 응. 잘생겼어. 먹고 싶은 거 있어? 먹고 싶은 거? 되게 목이 아프다, 근데. 내가 줄까, 이렇게? 아니야. 이렇게 걸까? 아니야, 올라가 빨리. 너 내 키, 무릎이래. 어깨도 안 되는데? 어깨? 아, 나 170인데. 그니까. 나는 203 할게. 아, 그래? 나 203 할게. 좋아, 난 170. 넌 203? 응. 아, 좋다. 뛰어, 뛰어, 뛰어. 뛰어, 뛰어. 뛰어. 뛰어, 뛰어. 어떡해. 이제 우리는 어디를 갈 거냐면 비밀이야. 비밀이야. 비밀이야? 응. 너 왜 내 눈 안 쳐다봐? 아니, 못 쳐다보겠어. 왜? 부끄러워. 부끄러워?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서 오세요. 잠깐만. 야, 오랜만이야, 오랜만. 잠깐만. now flies. 반지네. 오빠, 완수루예요. 오빈 IX 이름이 뭐예요? 박해진이요. 박해진? 그러면 혜진이랑 오늘 재밌는 오빠, 돈 좀 있다. 돈 좀 있는 만수루가 게임을 같이 할라. 혜진아, 어디 있어? 네, 저 여기 있어요. 혜진아, 무서워? 손 손 손 손. 어? 혜진아 어딨어? 네 저 여기 있어요 혜진아 무서워 손 손 손 혜진아 이거 너 손 땀이 내 손 땀이니? 무서운 거 좋아하니? 아 네 저 좋아해요 난 무서운 거 싫어하는데 혜진아 그래도 내가 오빠가 이렇게 손을 놓지 않았어 저기 빨간색 과녁에 맞추는 거야 괜찮아 괜찮아 좀만 더 오른쪽으로 그렇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다 맞춰주세요 기사합니다 네 뭐지? 뭐 이 정도 오 대박 피스 오케이 머리 딱 잡았어 오 대박 오 대박 오 대박 오 대박 재밌지? 네 재밌으라고 한 거야 일부러 그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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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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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얍 오 오 도와줬어요 오늘요 오 지금 여섯 개째 먹고있습니다 감기에 걸리면 안돼요 그쵸? 와 밖에 가면 추우니까 이거 꼭 하고 다니고 왜 이렇게 무거워? 들어줄게 자 금강산도 식후경인데 밥 먹으러 가시죠 걱정 말아요 내가요